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건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참여연대에서 낸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공적 약육을 가정으로 전가하고 노인 요양시설 예산도 감축했다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예산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 대비 12.2%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다른 지출과 비교했을 때도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올해 대비 규모가 축소된 일부 복지 사업의 경우 사업 방식이 개편됐다며 약자 복지가 축소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집행률이 부진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올해 사업이 종료됐거나 타부처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개편으로 예산안이 축소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뿐 약자를 위한 혜택이 줄지는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에게 필수적인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돼야겠습니다. 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